팀6에 데뷔하고 언론 박스를 여는 방법, 그녀들의 공조님 같은 무대를 시작으로 팀6가 데뷔했습니다. 이로써 8개의 팀 중 3분의 2가 데뷔를 마친 상태, 퍼스트부터 시작해 6까지 서서히 데뷔를 하며 후발 팀들의 주목도껏 올라가는 상태에서 팀7는 현재 다음 이벤트를 위해 집중하는 순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남은 팀은 카나, 아유무, 줄리아, 레이카의 팀7, 미라이, 시즈카, 츠바사, 츠무기, 카오리의 팀8, 팀7는 아티스트 패스에서 유일하게 아이돌을 참가하는 팀으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으며 팀8 차례도 머지않았습니다. 그런 팀8의 멤버들을 위해 프로서가 일을 하나 가지고 왔으니 바로 나무쿠프로 올스타즈의 백댄서로서 설 수 있는 기회를 그녀들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미라이네가 본 특별 라이브 이후로 전국을 팀 단위로 돌고 있는 올스타즈, 이번에 라이브할 곳은 후카이두의 항구도시 하코다테, 하코다테 투어 멤버로는 하루카, 치아야, 미키, 유키오, 이오리, 마코토, 이곳에 있는 하코다테 아레나에서 6명의 선배들과 함께 라이브를 하게 됩니다. 관객으로 처음 그녀들의 무대를 봤던 3사람, 동경하던 무대, 동경하던 선배들과 함께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회장에 도착해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구경을 마친 5명은 리허설 시간에 맞춰 무대로 이동합니다. 무대에 올라서자 그렇게 기대하고 기대한 올스타즈 멤버들이 올라옵니다. 라이브나 오디션 때 잠깐 본 그 올스타즈를 눈앞에서 만나게 된 후배들, 가장 주묵받고 있는 이 친구들을 선별한 것 역시 선배들인 만큼 엄청난 기대를 품고 멤버들이 전부 모이며 리허설이 시작됩니다. 첫 대형 무대의 리허설, 수많은 레슨을 한 후배들이지만, 츠바사를 제외한 4명은 잠깐의 리허설만으로 체력이 방전이 되었네요. 그런 엄청난 리허설을 하고도 아무렇지 않아않은 선배들, 자기들보다 수많은 역경을 지나온 대선배들인 만큼 츠바사를 제외한 4사람은 경험의 차이 속에서 엄청난 격차를 느끼며 치밀해지네요. 그러면서도 선배들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연습하는 모습에 더더욱 말이죠. 무거워진 대기실의 공기, 푸르소는 그런 그녀들에게 차마 해줄 말이 없었기에 침묵을 유지합니다. 당일 모든 리허설이 끝나고 각자의 자리에서 깊게 생각에 빠지는 멤버들. 찻집에서 선배들의 발끝도 못 따라가는 것에 한계를 느낀 카오리와 츠묵이, 침울해하는 그 둘의 자리에 합석하는 유키온에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느냐는 마코토의 질문에 오늘 느낀 리허설들 격차에 대해 고민 중이었습니다. 자기들도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프로의 발끝도 못 따라가는 것에 침울해하며 역시 선배들은 대단하다고 칭찬하자 위험있던 선배들은 표정이 풀어지며 각자의 방법으로 부끄러움을 숨기네요. 마코토는 너무 숨기지 못하고 막 코링 모드로 들어가자 의외의 변에 신기해하는 카오리와 츠묵이, 선배로서 위험있고 대단할지 몰라도 그녀들도 선배 이전의 아이돌, 칭찬받으면 기쁘고 지면 분해하는 것은 누구나 똑같으며 자신들도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다며 이제 시작인 너희들이라면 분명 따라오고 넘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자리를 잡아가는 두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선배들의 무대를 보고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지만 치아야의 리허설 무대를 보고 나니 더욱 복잡한 마음을 품은 시스카. 리허설이 끝나고 해변가에서 혼자 그녀가 부른 노래 스노우 화이트를 부르며 답답한 마음을 불러낼 때 옆에서 카메라로 시스카를 찍은 치아야. 무슨 고민이 있어 보이는 시스카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아이돌이라는 꿈을 가졌지만 아버지가 인정해주지 않았던 시스카. 꿈을 인정받고 싶었던 그녀는 동경하는 치아야 같은 아이돌이 되면 그녀 같은 노래소리를 부르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며 그녀를 쫓고 있었습니다. 치아야는 그녀의 아버지의 기분은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미 시스카에게는 아이돌로서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며 그녀가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반짝임을 치아야는 간접적으로 집어줍니다. 어른들의 조용한 시간. 푸르소는 오늘 침울한 그녀들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못했다며 한심한 자신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치프는 너도 그녀들처럼 보내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그건 당연한 것이라 말해줍니다. 저번에도 말했듯이 너는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닌 모두와 함께 걸어가고 있으니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며 같이 성공하며 성장하면 되는 거라며 꼭 말로 조언이나 말을 전해줄 필요는 없다며 같이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된다며 조언을 해줍니다. 조용한 무대 위. 다양한 감정과 마음을 품고 있는 미라 옆에 다가오는 하루카. 여기서 뭐하고 있는지 물어보자. 라이브 직장이라 그런지 잠이 안 왔기에 여기서 당일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일어설 때 잘 되지 않았기에 이대로는 잠들 수 없었기에 본방을 생각하며 복귀하던 미라이. 하루카 역시 본방 전에 항상 무대에 와서 당일 스테이지를 생각하고 찾아온 팬들을 생각한다며 그녀가 상상하는 내일의 무대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전날의 스테이지 위에서 당일 어떤 무대가 펼쳐질까. 관객들의 얼굴은 어떤 표정일까 생각하면 분명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용기를 얻는다는 하루카. 본방 당일 이 조용한 곳이 반짝반짝 빛나고 모두의 목소리로 채워지는 이곳. 모두의 미소와 즐거움으로 채워지는 이곳을 생각하는 하루카와 팬들의 미소를 생각하는 미라이. 같은 마음을 푸는 두 친구들은 내일에 대해 앞으로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리고 언젠가 같이 시어터에 서는 날을 기대하며 두 사람은 내일이라는 미래를 상상합니다. 한편 아무런 고민이 없던 츠바사는 미키에게 사인을 받기 위해 방으로 찾아가지만 이미 자고 있는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토라지며 자기 방으로 돌아갈 때 발코니에서 들려오는 음악소리 거기로 들어가니 미키가 혼자 자유연습 중이었습니다. 미키의 의외의 모습을 본 츠바사는 오늘 완벽하지 않았냐고 하지만 미키는 미키적으로 아직이라며 계속 연습 중이었습니다. 츠바사는 오늘 자기 어땠냐 물어보자 가장 동경하는 선배가 괜찮았다 칭찬을 하자 기뻐하지만 미키는 츠바사도 좋았지만 다른 아이들도 잘했다며 츠바사보다 미라이네를 더욱 칭찬해줍니다. 그러면서 츠바사는 진지하게 임하고 있지 않았다며 계속 이대로면 미라이네에 뒤처질 것이라는 무서운 조언을 해줍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츠바사 미키의 말에 답답함을 느낀 츠바사는 혼자 연습을 하기 위해 아까 미키가 있던 발코니로 향하지만 거기에는 이미 미라이랑 시즈카가 와있었습니다. 자기보다 엄청 진지한 두 사람을 보며 정말 미키 말대로 뒤처질 것 같았던 츠바사는 치사하다며 칭얼거릴 때 잠이 덜 깬 카오를 데리고 온 츠묵이 두 사람 역시 좀 더 연습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서 왔다고 하네요. 같은 마음을 가진 다섯 명은 같이 레슨을 이어가며 어두운 새벽 시간에서 밝은 아침 해가 떠오를 때까지 그네들의 연습이 시작됩니다. 그때 아침 식사를 가지고 찾아온 푸르소 연속 중인 것을 본 푸르소는 이 아이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단장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뿐이라며 미안하다 하지만 그의 작은 도움도 큰 도움이었던 멤버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연습하고 리허설 도하며 만족스러운 경지에 이르고 선배들의 칭찬을 들으며 본방 때도 최선을 다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본방 직전 하루카에 고여받쳐 그녀들의 라이브가 시작됩니다. 처음으로 보는 큰 무대와 그 무대에서 올려다보는 객석의 모습 객석이 있을 때보다 빛나는 현장의 무대 위에서 선배들과 후배들은 각자의 미소로 모두에게 미소를 주며 후배들이 꿈으로 가는 계단에 한 발짝 다가가는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최고의 무대가 끝이 나고 뒷풀이를 가지는 멤버들 각자 무대 소감을 서로 이야기할 때 츠바사는 미키에게 다가가 오늘 자기 어떠냐 물어봅니다. 조금은 본심을 낸 것 같다며 잘했다고 하지만 아직 멀었다고 하네요. 아직 진심으로 한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츠바사는 또 답답함에 빠집니다. 한편 아까 전화를 받은 지분은 치아야에게 다음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치아야의 콘서트. 치아야는 다음 리사이트일 때 자기랑 같이 무대에서 자고 시스카이에게 제안하며 본격적인 그녀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드디어 대망의 3막 스타트. 2막이 각 멤버들의 데뷔를 달아놨다면 드디어 3막이 시작되는 구화는 메인인 5명의 이야기로 흐름을 타기 시작. 이번 구화는 드디어 메인 주연인 5명의 이야기와 선배들이 본격적으로 후배들에게 조언을 주는 모두가 기다리는 그런 연출을 보여주는 편이었습니다. 실점은 팀 6가 데뷔를 끝내고 팀 7는 패스를 앞두고 열심히 레슨을 하는 시점. 팀이 데뷔하면 할수록 후발 멤버들의 주목도가 커지는 인지도 속에서 팀 에이스 멤버는 데뷔 직전 하루 카네의 추천으로 백댄서로서 서게 되고 처음으로 대형 무대를 경험하고 선배들을 눈앞에서 만나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두근거림과 즐거움을 품고 있었지만 리허설 때 느낀 격차로 인해 츠바사를 제외한 4명은 침울해지며 분해하고 푸르소는 그런 그녀들에게 해줄 수 있었던 것이 없었기에 푸르소 역시 침울해지지만 각 선배들이 후배 아이돌들과 푸르소에게 조언과 용기를 주며 그것을 극복하고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나아가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미라에는 하루카, 시즈카는 치아야, 츠바사는 미키, 츠무기 카오리는 유키오 마코토 이오리, 그리고 푸르소는 치프에게 각자 저점이 있는 위치에서 선배들에게 조언을 받는 장면은 정말 보고 싶었던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아이돌이 되었지만 아직 그걸 위를 실력이 부족했던 츠무기와 카오리는 본보기가 되는 선배 3명에게 자기들도 그런 마음은 똑같다며 너희들은 이제 시작이니 나아갈 수 있다는 정통적인 조언을 시호랑의 이야기 후로 아이돌로서의 자세를 찾았지만 아직 꿈을 인정받은 것은 아니었기에 한구석에서는 인정받기 위해 치아야로 동경하며 치아야 같은 아이돌이 되고 싶었던 시즈카 그런 동경이 말해준 너의 마음속에는 아이돌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조언 프로듀서로서 아직 본 이 남자에게 너는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며 꼭 말이 아니더라도 그녀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조언해준 치프 아이돌로서의 자세와 무대에서 보고 싶었던 것이 같았던 두 소년은 무대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이돌이라는 세계와 더 나아가 그 미래를 생각하며 나아가면 더욱 성장하고 더욱 거대해질 수 있다는 말과 함께 먼 미래를 상상하며 손을 잡고 이야기를 피워가는 하루카와 미라이 다섯 명의 경우 좌절 속에서 성장을 보여주었지만 치바사의 경우는 좌절보다는 다른 아이돌하고의 격차가 생길 것이라는 겁박을 주어서 자극을 주었는데 네 사람에 비해 실력 좋고 체력이 좋다 보니 치바사는 다른 멤버들이 선배들하고의 격차에서 좌절할 때 혼자 미키에게 칭찬받을 생각에 두근하던 치바사 하지만 미키는 치바사를 칭찬하는 한편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 분명 저 아이돌에게 지쳐질 것이라는 미키다운 직설적인 조언으로 치바사에게 긴장감을 주며 조금은 본심이 될 수 있게 해주었죠 이는 마치 차림맛을 때 미키가 치바사에게 처음에는 차갑게 굴며 떼어두었지만 사실 가능성을 알았기에 일부러 그렇게 차갑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과 통하는 부분이었으며 나아가 치바사가 진심으로 한 것을 그나마 칭찬해준 부분에서 미키다운 선배로서의 조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전 이 부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선배로서의 조언과 응원, 그 말을 전할 수 있던 이유는 선배들도 한때 새내기, 초심자, 경험이 없던 시절을 겪었기에 지금 피어나고 있는 꿈나무들에게 이야기해줄 수 있었고 해줄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선배들은 그때 이후로 실력도 정신도 성장했지만 그때 가진 마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며 언제나 한결같이 아이돌을 해오고 한결같이 그녀들과 함께 꿈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기에 더욱 그런 조언과 응원이 와닿지 않았을까 하네요 스토리 외적 이야기를 하자면 각 포지션과 위치에 맞춰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준 장면도 정말 파고파면 다양한 오마주나 바리에이션이 있었지만 이 파트에서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장면은 역시 라이브 장면이 아닐까 합니다 본 라이브 시작 전 백댄서로서 백스테이지에서 대기 후 스테이지로 올라오는 장면 이는 마치 옆 신데렐라 애니에서 뉴젠의 멤버가 미카의 백댄서로서 처음 섰을대로 오마주한 장면으로서 주인공 멤버들이 처음으로 백댄서로서 큰 무대에 선다를 밀리언에서도 잘 보여주었는데 이 부분은 직계 선후배 관계라는 점에서 밀리언 쪽이 더 감동이 컸던 것 같네요 그리고 중간중간 보여주는 라이브 장면 중 아주 익숙한 안무들 자전거, 임페르노 등 다양한 안무를 보여주어 올스타즈의 무대라는 것을 더욱 무겁시켜주었죠 하지만 라이브 파트에서 가장 빛을 보여준 노래는 엔딩으로 쓰였던 레디가 가장 빛났다고 생각합니다 각 라이브 안무가 끝나고 마지막 레디에 맞춰 다같이 안무를 추는 장면 여기서 보여준 선배들의 안무와 카메라 연출은 당시 애니마스 14화 올스타 퍼스터 라이브 때 모두가 함께 레디를 불렀을 때를 잘 오마주해주었죠 아니 시간과 장소, 모습만 바뀌었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루카와 미라이가 교체되는 장면과 함께 아이마스 로고와 밀리언 로고가 합쳐지는 장면 이건 진짜 직접 보라고 말하고 싶은 장면이네요 엔딩으로 쓰였던 레디도 할 말이 많은데 짧게 함축해서 말하면 9화는 끝이지만 그녀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상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을 알린 첫 장면은 바로 마지막에 치아이가 시즈카한테 같이 무대에 서자는 제안 그 제안으로 10화부터는 이제 진짜 본격적인 이야기의 시작 1막이 아이돌의 시작, 2막이 데뷔를 다뤘다면 3막은 밀리언의 메인 주연 5명의 이야기와 선배들과 후배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어트로 중심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여 엄청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번 9화 리뷰 여기서 마치고 저는 10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